본 과정은 사출금형의 조립관계와 사출금형 도면해독을 위한 기초학습과정으로 사출금형조립작업에 있어서 조립관계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 및 작업도구 사용을 결정하기 위해 사출금형 도면을 해독하는 과정을 학습하여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응용능력을 고려하여 이번 시간에는 사출금형의 도면해독에 꼭 알아야하는 도면구성요소에 대해서 학습할 텐데요.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사출금형이 무엇인지 도면해독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출금형이란 녹인 플라스틱의 형상을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틀로 일종의 성형품을 얻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붕어빵을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이번 시간에는 도면의 준비와 도면 종류 및 특징 그리고 도면의 개정과 변경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작업 요구사항에 적합한 도면을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해당 도면을 해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결정합니다. 도면 준비 도면은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데 또 검토하는 데 필요한 형상, 치수, 재질, 표면치리 등을 설계자가 도용 도면에는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도면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종류를 보면 주문도, 계획도, 견적도, 성인도, 제작도, 검사도가 있는데 실제 금연의 현장에서 쓰는 도면은 주로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알맞은 것을 마우스로 드래그해 보세요. 도면 개정 도면 작성의 일반사항은 기업에서 정해진 도면 양식에 작성하고 호환성을 위해서 캐드 시스템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도면은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기준은 KS, IOS, GIS, 미국 조준 규격 등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통상 KS와 IS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알맞은 것을 마우스로 드래그해 보세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적용 활동을 해 봅시다. 지금 화면에 제시되는 것은 변경 도면입니다. 도면 중 어느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변경된 두 부분을 찾아 마우스를 클릭해 보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통해 오늘의 학습 목표를 얼마나 성취했는지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세 문제이며 이번 회차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인쇄하셔서 본인의 학습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도면 구성 요소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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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would you say